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신학생력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간근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체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랑 함께 은혜 나눈은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실험자가 나는 마귀 같은 것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마귀는 당신을 무서워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도 해주십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되어져서 불신다는 물론이고 목사나 크리스산들까지도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만화에서 나오는 농담에서가 쓰이는 그런 사로, 그런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은 비겁고 사로로 슬펑입니다. 조도 박상이라는 분은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그 나라에 있는 전쟁과 세계 1차 내년을 연구하다가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악한 영의 힘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훌륭한 성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방위도 모를 복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복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양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이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뜻으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6.25가 지금 일어난 지 65년이 되어졌고 전쟁에 관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우리의 우선은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요 휴둔하고 있는 나라이지 전쟁이 거친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고 언제 전쟁이 다시금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전쟁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중에 6월 25일을 저희들은 다시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까지 전쟁의 소음들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믿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슬수와 괴개를 부리고 있으며 온갖 미혹의 역사를 시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겨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곤이 모은 곳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일자 밖에는 있습니다. 사탄밖에는 지금도 여러분의 옆에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바로 우리 집안의 식구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밖에 있는 여러분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를 만났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받으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단절히 구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말씀 1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집의 능력으로 방편하여 지고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을 10절에서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싸울 때에 우리가 강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경말씀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단절히 원합니다. 요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가난한 땅에 달아갔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난한 땅에 달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부족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요수아스 14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요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손흥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요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건할 수 있는 이유를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는 강건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갈렙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렙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락하고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레에서는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큰 전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악심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큰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당심하고 있을 때에 다네스 신장 18절과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당근하게 하여 이른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하라 당근하라 당근하라 그 나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라서 이른데 내 중에서 나를 당근하게 하셨사오미 말씀하오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가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가 쓰러져 있을 때에 어떤 사람 같은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을 당근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당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힘이 가서 당근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 중에서 나를 당근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만드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사람 모양 같은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당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점거하고 그 환상을 이길 수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서 너를 도와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렬의 도움별의 성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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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렬을 성렬의 성렬으로 말미야마 너의 속사랑을 능력으로 당근하게 하시오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스 3장 14절 15절에 보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렬으로 말미야마 우리 속사랑을 능력으로 당근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근하게 해주셨습니까? 에베소스 3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성렬의 충만함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8절과 19절은 말합니다. 에베소스 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써 용납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의 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에는 그 권경이 있으며 우리는 딱 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다. 악한 사탄마귀의 개개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당부하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강건하기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강건했더니 그의 영혼이 잘되고 그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영국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영혼 간에 강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르스의 전염병 그치게 될 것입니다. 감옥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장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강릉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안해주시오. 그래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복문의 말씀으로 돌아다니러 가겠습니다. 두번째, 우리는 영적인 상대를 따라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상대를 놓고 바로 사탕마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심 감수를 빌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구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대는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옛날에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탄마귀는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동물 중에서 천사로서 가장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천사당이었습니다. 그는 또 권세도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국무총려와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자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그가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바다라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식이야, 정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때가 얼마나 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지금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는 에덴경산에 살고 있는 마감과 화학을 비옥하여서 범죄하도록,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유혹할 때도 자신이 타락할 때와 같이 똑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장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몸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선한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 그들은요, 사탄의 종들에 이어서 하나님과 같이 만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의 영들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었으면 반면입니다. 거울에 묻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림의 몽땡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실수와 계기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신천지라는 이당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집단임을 덜어내는 것이 교회에 들어올 때로 많이 숨어서 들어옵니다. 위당 전출을 통해 실습자처럼 가담하고 떼를 지어서 어느 교회에 잠입해서 들어가서 충성한 채 하면서 목사를 미혹하여 쓰러뜨리고 그 교회를 전병하고 이당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요 인터넷 기사를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앨리스 베일이라는 사람은요 역사상 최고의 사탕 순백 지도자로서 귀신의 영감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다고 합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강렬하게 전개했던 것은 65년 전에 10가지 플랜을 플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으로 가려면 성경적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뉴 에이지의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스의 여러 가지 전략을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교육의 하나님이 없고요 기도가 없어요. 심지어 두 번째는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아동들의 권리를 과임되게 심장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무슨 책임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대들은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동을 최고로 하는 것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고 그것이요 성불란을 도전하라고 프리섹스 사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결혼의 매력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성적인 충족감을 어디서 얻으라고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고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예술이 요즘은요 비찾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합니다.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각국의 정부가 이란 내용을 독재하고 견해나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65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것이요 현재의 다수의 법률로 제정한 국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도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65년 전에 이 10가지 플랜을 썼는데 하나둘 이루어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주날분들 믿음의 목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개의 관계를 능히 대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마간날에 너희가 능히 대접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14절 이하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번째는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인데 이 마귀와 사하려면 우리는 진리로 부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그 사탄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는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탄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증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외의 호신경을 붙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신경이라는 것은 흉병을 받습니다. 이 호신경은 갑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옷을 입대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메리스 전력병에서 승리할 때는요. 마스크를 끼고요. 손 소독을 하고요. 전력병에 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의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우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의를 주님의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랑 24절에는 말합니다. 의와 재비와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지 이게 낼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요. 우리로 알고는 마음의 평안을 두고 그런데요. 사탄방해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평안해야지요. 여러분, 원수 마비와 싸우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방패는 화살이나 창이나 칼을 만든 것이 방패인데 우리가 방패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경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소 5장 4절을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스레이는 구원에 두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철고를 수비하려면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매일 머리를 다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뱀이 화을 유혹할 때에 의한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 머리를 향해서 옮겨오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고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고요. 성령의 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썽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요. 시험을 받을 때에 말썽으로 사탄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써요. 여러 승부를 하라 아멘 기도하되 자기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 승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까지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가 마지막 때여서 그런지 몰랐고 추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사탄 말기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당하고 계실 겁니까? 격의 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 이기십시오. 이길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잇고 다섯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방문하는 우리입니다. 공격하는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종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잇고 강급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상황에서 성기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쓸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의의의 멸루만 영광의 멸루만으로 상급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반가워지고 더럽고 초안한 사탄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간과 실수와 경기를 부리고 있는 이 때에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반승위에 두 권이 있어야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악한 사탄만이 입니다. 그들을 너희 대적하기에 하여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지막 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우리 장량기 예수님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수당과 실수를 부리고 있는 악한 사탄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내 성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당과 실수와 대결을 부리는 악한 사탄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장량 교회의 신년들은 주 안에서 강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국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니다 아멘 다함께 기도하셔서 또한